랄랄랄랄랄랄랄랄 같이 가고 싶은 멤버 있나요? 같이 가고 싶은 멤버요? 어 어 수영... 아니 수영이란다 이거 이거 유리야 이거 이거 아 멤버들 자 우리 효윤이 형 생각하고 있네요 샤이니 이름 3초되기 하나 둘 셋 동양민호 기범 재범 예 하이 I'm Q. I'm Q. Q. Young. 하나, 둘, 셋. 아! 누구야? 백보검. 백보검 아니고요. I got a boy handsome boy. 내 맘 다 갖다. I got a boy handsome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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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멤버 이름도 못 외우는데 이력이 있어요. 효연이 자기 주소 간신히 왔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모니카! 모니카! 모니터?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오바마. 성이 뭐예요? 오. 오. 베이스. 여기가 Don't bring to me. 잠깐만. Don't bring. 영아. 아. 아니. 남겨전지 않아. 남겨전지 않아. 남겨전아. 매일. Sing the boys?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헬퍼... 음.. 이거 틀린 사람 불어 후후? 뭘로? 여자 가수? 레드벨벳 소녀시대의 불어 후후? 소녀시대의 솜사탕? 그런 제목 없어요 태? 태언이 불야? 불티인가? 불티예요? 진짜? 아 내꺼 디저트 어떤 그룹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네 저희는 보아 언니 그 다음에 소녀시대의 태연 효연 그 다음에 그 레드벨벳의 슬기 웬디 그리고 그 누구? 그 에스파의 저는 아니에요 파리나 윈터 어 에스파 아 when I was seventeen 뜬 뜬 뜬 뜬 가사 모르겠네 여보 으응 세븐틴 하하하하하 가사 5,6,7에 숨막힛듯 어? 숨막힛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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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가사 일단 자기 가사 5,6,7에 숨막힛듯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